또한 F에 16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F에 13, 14, 15, 16. 13부터 16까지가 한 세트니까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틀리는 건 없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엄마야? 답이 있네? 오케이. 도서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오케이. 계속해서 하스피라오. H, O, S, P, I, P, A, A? 베리 굿. O, S, P, A, S, K. 오케이. 무슨 C예요? 묻다 하다 C요. 그래서 안에 두가 들어있을 경우도 있고 더즈가 들어있을 경우도 있겠죠. 더즈가 들어있으면 XS죠. 오케이. 그 다음? 여전수 들어가기. 엘리스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스가 나에게 묻자. 엘리스 에스스 미. 그렇죠. 에스스 미. 베리 굿. 늦은? 리트. 레이트. 무슨 C예요? 어떤 C예요? 어떤 C니까 문장을 만들고 늦었다 하고 싶으면 앞에 어떤 C 앞에 B 동사를 써야 되겠죠. 네. M, E, Z, R. M, E, Z, R. 그래서 나는 지각이에요? I am late. I am 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지각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late? 그렇죠. Are you late? 난 늦지 않았다. 난 지각 아니다. I am not late. 그렇죠. 어떤 C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어디서 배웠죠? 네.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롱사. 오케이. 얘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 하다시 터즈.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 단어 훌륭합니다.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도니 문장. 도니 문장의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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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Where is Jane going by car? Very good! 오, 조언이 훌륭해. Where is Jane going by car? S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계속해서? John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오케이, 굿. John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데? 저는 무엇을 타고 가니. 이렇게, 무엇을 타고 가니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공원으로 갑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How is John going to the park? 그렇죠. How is John going to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어떻게 가고 있어? How is John going to the park? 공원으로. Green 씨는 가는 중입니다. Mr. Green is... Mr. Green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렇죠. Mr. Green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후?? 누가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네. Who is going to the... going to the... 아예... 잠깐만요. 누가... 누가..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약국을 가면 중이네 Who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렇죠! Who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Mr. Green! 오케이 계속해서 Jack is going to the gas station What are you doing? By scoot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Jack is who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Jack is who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지금 스쿠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 How is Jack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Where is Jack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Where is Jack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Very goo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By scooter 이니까 잭은 어떻게 간 왜 그냥 영화는 그냥 갔네 왜 좀 어떻게 가 조금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 같아 How How Is Jack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다음 문장에서 해볼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바로 미스터 배이커 오케이 바로 하라고 하니까 틀리네요 이게 하우에 대한 대답입니까? 시장으로인데 이즈가 또 나옵니까? 아까 이즈 여기 갔는데 다시 다 같이 미스터 배이커 미스터 배이커 왜 이즈 미스터 배이커 거잉 바이이 포크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즈 아까 앞으로 가서 없어졌는데 또 나옵니까? 이즈 히 이즈 고잉 입니까? 이즈 히 이즈 고잉 입니까? 이즈 미스터 베이크 고잉 투 더 마켓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정리될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우드 양 가는 중인답니다 진짜 niez 고맙다 그래 그 이즈 우주 가고 이즈 가고 이즈 가고 이즈 가고 아주 도는 이즈 가고 이즈 가고 이즈 가고 플레이벙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 쓰기 틀린거 하나도 없이 다 100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총치도 100점 선생님 있잖아요 저 지금 못 맞춰요 단민이 알아서 단민이 알아서 저 지금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런거 선생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공부하고 있는거에 집중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